리모컨 기능 사용 안내 리모컨 기능은 엘프 리모컨 앱을 사용하여 반주기를 조작하고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으며 곡 목록을 관리하고 애창곡 백업, 복원 기능을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. 반주기와 연결 방법 스마트폰의 플레이스토어에서 엘프 리모컨 앱을 검색한 후 설치해주세요. 반주기 환경 설정 리모컨 메뉴에서 리모컨을 ON으로 변경하고 내 장치 이름을 확인해주세요. 스마트폰에서 엘프 리모컨 앱을 실행하고 반주기 연결을 터치하세요. 반주기 연결을 선택하고 반주기 연결 화면 하단의 찾기 버튼을 눌러 내 장치 이름을 찾아 터치하면 상단 등록된 디바이스에 등록됩니다. 등록된 디바이스에서 내 장치를 터치한 후 앱 메인 화면 상단에 연결되었습니다. 라는 메시지가 나오면 연결이 완료됩니다. 반주기를 찾지 못할 경우에는 스마트폰의 블루투스 설정에서 디바이스 찾기를 하여 등록하여 주면 엘프 리모컨 앱에 적용됩니다. 곡 검색, 리모컨 기능 사용하기 엘프 리모컨 앱에서 반주기 연결을 한 다음 메인 화면에서 곡 검색을 선택합니다. 사용할 곡의 제목, 가수, 번호 순으로 검색이 가능하며 곡을 선곡한 후 리모컨 메뉴를 눌러 악보 2조, 음정 변경, 구간 반복 등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엘프 리모컨 앱을 이용한 반주기 백업 관리 엘프 리모컨 앱에서 반주기 백업 관리를 눌러 스마트 EQ, 마이크 이펙터, 기타 이펙터, 애창곡 등의 설정을 리모컨 외부로 불러오거나 리모컨에 있는 백업을 반주기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. 엘프 리모컨 앱에서 설정을 눌러 백업 복구에서 리모컨의 애창곡과 예약곡을 스마트폰 내장 메모리에 저장하고 리모컨 앱으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. 리모컨 앱이 삭제된 경우에도 복원할 수 있습니다.